먼저 바꾸신 마중에도 특히 이런 휴일 날에 귀한 시간을 내두셔서 신라 신부의 변화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천천히 주신 모든 친절히 내리여러분들께 양가와 신라 신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모든 두 사람의 성수로 매직의 사회를 맡은 총가람이라고 합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일반적이고 흥신적인 주예사보다는 신라 신부를 위한 특별한 예식을 준비해보기 위해서 주예가 없는 예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축복의 축구를 전개하는 화첩조망의 순서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 순서인 만큼 어머니께서 긴장하시지 않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가님 입장! 먼저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. 신랑 준비되셨습니까? 목소리가 닿습니다. 세상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. 신부님 입장하시다면 아까보다 더 뜨거운 환호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부 입장! 신랑 신부 늘 행복하시고 앞으로 호갯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신랑 신부 행진!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